자 오늘 저희 해안둘레길 트래킹 합니다 자 가기전에 우리 이쁜 울릉도 많이 눈에 담아가려고 한 번 다같이 볼까요 한국의 아름다운 울릉도 와 울릉도 너무 예쁘다 울릉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섬입니다 자 많은 분들도 울릉도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울릉도 산은 이렇게 산들이 너무 엄청 험해요 이렇게 예쁜 울릉도 울릉도 사랑해주세요 지금은 저희 해안둘레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디가세요 주지현대모님이나 이상수 선배는 해안둘레길 동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물색깔 너무 예쁘다 아 운동 되게 잘해서 다른것도 좋겠어요 스쿠버는 그럼 혹시 자격진 땄어요? 어 오픈워터 네 오픈워터 왜요? 왜요? 우리 제대하면 마스터 주잖아 근데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게 업을 했잖아 업이라고 해서 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저게 대회가 얼마나 되는지 다져가지고 내가 굳이 그걸 라이센스 발급받아가지고 네 그걸 막 하는 거를 아 근데 1사단은 1사단은 제대하면 마스터 안줘요 그냥? 안 땄지 어 이선 어 비욕도 많이 들고 맨날이랑 광폭가 있다면 돈 몇백만원에다가 영세비만 매달만 해야 되고 온 우와 뭐야 여기 어 여기 반제의 재앙에 나오는 그런곳에 왔습니다 와..뭐냐 이거 와..뭐냐 이거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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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바로 울릉도 해안 둘레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번 더 안녕하세요 여기가 더 예쁘다 우리 선배님도 한번 찍어 하나 둘 셋 대박이다 예쁘죠? 그때 그럼 여기 태풍 때문에 못 왔어요? 여기 첫 번째인가 두 번째가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유연하다 스트레칭 미역 봐 물 엄청 맑다 색깔 ok 아 아 Navy ㅎㅎ 아 아 땅 아 아 아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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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